2탄의 반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여 2탄을 진행하겠습니다. 아 지금 귀가 목목해요 저는 아직도 흥미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제목이죠? 영화 제목이에요? 근데 영화를 한동안 엄청 많이 안 받아서 할 수 있을까 봐요 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이거 질문할게요 어머 저거 저거요? 저거요? 저 어떻게 맞춰 저거를? 잘 봐야 돼 날 잘 봐야 돼 시작 이게 잠을 자면 꿈을 꿔 이렇게 잘 때 꿈을 꿔 잘 때 꿈 꿈에서 막 얘기가 나와 막 엎어져 자빠지고 난리가 나가 막 꿈에서 막 이래 꿈에서 꿈에서 막 이래 막 이래 꿈에서 이렇게? 아니 막 엎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꿈에서 일어났어 꿈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꿈에서 깨고 그 세 개가 있어 꿈에 세 개 꿈에 세 개가 있어요 꿈 세 개가 있어 막 엎어지잖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뒤로 막 가고 눈이 갑자기 막 올라가 제 인생 드라마 인생 영화였어요 빨리 말해 그러니까 인셋샷 응 맞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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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다인데 파도 막 이렇게 확 와 막 와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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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가 막 이렇게 파도 부산 부산에 노래 춤추시는 거 같아요 부산에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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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부산에 파도 막 이렇게 영화 있잖아요 그 여기 부산에 놀러가면 이렇게 파도 이렇게 막 있는데 거기 해수욕장 해운대 어 이렇게 막 이렇게 태극 태극기 막 우리나라 이렇게 휘놀는데 태극기 진짜 춤추진 거 같아요 빨리 이거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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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국기 우리나라 국기 우리나라 국기 우리나라 국기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있잖아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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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태극기 휘놀림이야 아 저거 나 잘 못 봤는데 저거 완벽한 완벽해 막 완벽해 보여 이렇게 완벽한 어 나 너무 완벽해 막 완벽해 완벽해 어 완벽한 남이 아니야 타임 우리 우리 남이잖아 남 우린 남이잖아 남 남남 남 남 완벽한 완벽한 타임 어 이거 이렇게 요즘 나오잖아 그 에이사 갑자기 막 머리 풀러 막 이렇게 머리를 풀렀어 막 이렇게 머리를 풀렀어 울러프도 나오고 머리 이렇게 풀르고 노래 막 나오잖아 애들 애들의 그 완벽하게 그 막 그 있잖아요 그 애들의 요즘 우상 완전히 다시 나왔잖아요 2도 나왔잖아요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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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있잖아요 막 머리 갑자기 풀러고 머리를 풀려 어 막 머리를 잘라 풀어 풀어 이렇게 탁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다이자 하면서 겨울 지금 무슨 날씨에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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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추워 겨울 이렇게 머리 풀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얼음 아우 추워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겨울 겨울 너무 추워 막 올려버려 다 막 머리에 풀러서 추워 그게 맞아 어울려 막 올렸어 막 쉽게 만들었어 겨울한 거? 어 어 맞아 겨울한 거? 너 그 차 번호 몇몇몇몇 몇몇몇몇 막 쫓아가는 거 쫓아가려고 막 추격하는 거 말 없는 발이 셜리 간다 아니야 그 너 2888 뭐 이렇게 차 번호 어 맞아 핸드폰 번호 그러면서 너 하정우 나오고 휴대폰 아니야 아니야 막 쫓아가고 막 사람을 죽여 막 죽여 어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막 해 짤리고 막 해 싱그럽게 다리가 잘렸어요? 어 맞춰요 다리가 잘렸어요 살인자가 살인자가 막 칼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잡아야 돼 막 너 너 그 번호 어? 이러면서 쫓아가고 경찰 아저씨가 여기까지입니다 왕 화가 화가 왕 활 왕 왕 털 왕 왕 왕의 남자 왕의 남자 아까 선생님이 최근에 보셨던 영화 기생충 인중? 그랬어? 기생충 인중 기 으 기 으 기생충 세 글자 기 생충 인삼중 인삼중? 기생충 기생충 뭐야 그게? 기생충 눈을 뭐 어째? 기생충 아 기생충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이거 이거 택 이거 모르시겠지? 신의 한수 택 택 택 택 택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신과 함께 신하피 신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? 신과 함께 가시오가피? 신과 함께 신사입니다? 신 신사입니다 신 신사입니다 신 신 신 신 뭐 과 함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어 82년생은 몇 살이에요? 저 영어 제목이에요? 82년생 반이선생? 근데 안 들리네 82년생 어? 82년생 김지영 파리 선생님 김치영 82년생 마리선신? 82년생 마리선생? 82년생이면 몇 살이죠? 개띠가? 개띠 개띠 82년생 김지영 마리선생이 심지어 영화 제목이에요 어 82년생 김지영 개띠 마리선생님 있어요? 뭐 뭐 어디서 공유랑 같이 나와요 공유 용궁 82년생 마리선생 팔 팔 팔 이 82 년생 파리선생? 무얼 무얼 저걸 어떻게 맞추죠? 라스트 라스트 가니시 가니시 가니 가오나시 가오나시 라 라스트 어? 라스트 카스테라 라스트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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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 크리스마스 사냥집 사냥집 설명을 해줘 설명을 뷰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잠을 자 잠을 자 일어나 어! 일어나면 잠을 일어나 잠에서 일어나? 이거? 어! 달라! 사람이 달라 뷰티 인사이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몰라? 얼굴이 밖에요 얼굴이 바뀌어 아 나 이거 제목 몰라 나 이거 제목 몰라 뷰티 인사이드 뷰티 부인? 부부? 뷰 뷰티 뷰인 뷰티 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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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뷰니 티 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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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드 뷰티 기생충 뭐야 배부터 배 썰게요 칼 열쇠척 배 배 배 배 처음부터 다시 배 배 13개 13 13 나쁜놈들 인진해단 백화의 13이 뭐야? 이게 뭐야? 배 배 배 13 배의 13 배의 13 배의 13알 이순신 어? 이순신 이순신? 이순신 명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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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25 6 6 625 625 부산 부산 아 625 625 어 625에서 부산 갔어 국제시장 625 부산이 뭐야? 황정민 어? 황정민 피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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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마켓 아 마켓시네 625 피난민 이거 영화? 625 피난민 영화? 황정민 625 피난민 그 영화 이름이 뭐야? 국제시장 어? 국제시장 국기자 국제시장 몰라 국제시장 국기 국기 국 국 국 국 아 국제시장 뭐야 시장 아 국제시장 대한민국 헌법 제1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그 영화 그게 뭐야? 변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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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쓴다 쭉 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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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오오오오오 자 끝났습니다 끝! 끝! 힘이 쪽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타가 왔습니다 네 심각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셨죠?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친구들 간에도 또 직장 동료 간에도 사람 사는 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날에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끼리 모이셔서 영상 재밌게 보시고 또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잘 하시고 설날 잘 보내시고 경자년 2020년에도 쌍문동 애기선녀랑 덕분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